안 자 왜? 너도 자 왜? 왜? 왜 자꾸 그래 야 빨리 입어, 뭐? 하지마 내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자꾸 놀려 화났어? 어 화난 거야? 아니 화낼 사람은 난데 왜 자기야 아니 싫어서 화낸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졸리고 또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런데 아니라니까 내가 왜 너를 싫어해 그게 무슨 말 아니야 아니 나는 좀 아니 자기가 그런 행동하는 거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냥 내가 너무 민망해서 내가 그게 좀 많이 민망해서 그래 싫은 게 아니라 아니야 아니야 나도 나도 자기 손 잡고 싶고 포포도 하고 싶고 키스도 하고 싶고 나도 그런데 그냥 그냥 생각만 해도 좀 얼굴도 빨개지고 그냥 긴장되고 그래서 아니 야 좀 좀 떨어져서 이렇게 하면 안 돼? 아니 싫은 게 아니라 그 어? 무슨 생각하긴 무슨 생각하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드는데? 아 야 너무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? 맞잖아 나 부끄러워하는 거 알고 일부러 나도 나도 나 알거든 나 알거든 치 근데 나도 좀 억울한 거 하나 있다 내가 부끄러운 것도 맞는데 나는 나는 자기 생각해서 좀 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건데 너는 맨날 이런 걸로 다 놀리고 안 놀렸다고? 안 놀렸다고? 또 또 하지마 손을 묶어두든가 해야겠어 너 너 너 집에 가서 자 집에 가서 자 너도 집 있으면서 집에 가서 자 너도 집 있으면서 아무튼 나도 그런 거 좋아하니까 내가 왜 하지마 나도 다 너 배려해서 그러는 건데 내가 너 안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 그냥 야 또 또 이런다 또? 그만 그만 그만해 야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그래 나만 그냥 내가 다 잘못이지 야 자 잘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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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